APP의 유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구요. 두번째는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봉사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신규 회원 증강의 목적이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감독님 오늘 좀 잘 찍어주시구요. 네 감사합니다. 진짜 이렇게 감독님들이 늘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아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감독님? 이렇게 라이오스 클럽에 오셔가지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어주시는 건 아마 인생의 처음이자 저도 영광이지만 감독님들이 좀 영광이지 않겠어요? 이렇게 좋은 인연을 뵙고 자 그런 목적으로 오늘 영상감독님들 많이 모셨는데 바쁘셔서 못 오셨구요. 하여튼 감사드리구요.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감독님 이거 하나만 저하고 약속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에게 이번에 제가 봉사회장을 맡은데니까 우리 동대 14기 정정중 대표님께서 저에게 한 캐의 식자재를 저한테 후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을 MOU 계약시킬 건데 제가 그 그분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제가 개인 통으로 좀 보내드릴 거예요. 감독님들께서는 유튜브에다가 동국대 APB 14기 정정중립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 이상 리허설 마치구요. 우리 마이크 우리 5분 남았습니다. 돌려드리겠습니다.